안녕하세요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대리나 탁송일을 하시다 보면은 콜을 보는 프로그램 로지, 아이콘, 콜마너, 콜마트 또는 네이버 지도, 티맵, 지하철 시간표 등등 여러가지 어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쓰고자 하는 어플을 찾아서 눌러주고 다시 실행시키고 또 홈 버튼을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지난번 필수 어플리케이션 영상에서 어플 스티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어플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쉽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어플이라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최고의 어플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스티커를 검색해줍니다 어플 스티커와 어플 스티커 프로가 있는데요 둘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 버전은 유료이고 현재 3천원을 받고 있고요 차이점은 프로 버전에는 광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플 스티커를 쓰시다가 광고가 귀찮아질 때쯤 그리고 이 어플이 나에게 진짜 필요하다 느껴질 때쯤 그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하셨다면 어플 스티커를 실행해 볼까요? 맨 위에 선택된 어플 목록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어플을 채워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전체 어플 목록이라는 칸에 현재 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들이 보일 겁니다 그중 내가 사용할 어플을 골라서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 티맵, 아이콘, 카카오들이를 주로 쓰기 때문에 네 가지를 골라 보겠습니다 선택이 다 되셨다면 아래 칸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에는 투명도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는 생성되는 아이콘을 투명한 상태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투명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크기 역시 본인에게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터치하기에 적절한 크기로 해야겠죠 설정이 끝나셨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위치 고정입니다 위치를 정하고 위치 고정을 누르면 위치 고정 체크 칸이 생성이 됩니다 앞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를 한 다음 어플 스티커를 실행하시면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쓰시다 보면 실수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위치를 한번 정하신 다음 고정시켜 놓으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어플 실행입니다 위에 선택된 어플들을 한 번에 실행할 때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플 스티커를 실행하시고 어플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프로그램이 다 실행되어서 쓰시기에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이제 설정이 다 되셨다면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옆에 어플들이 생성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어플들은 일에 지장이 없고 누르기 편한 위치로 이동시켜서 위치를 고정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쉽죠? 어플 스티커 하나로 일을 좀 더 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였습니다 그럼 뿅!